이곳은 나마카 릴스 까말라의 조식당입니다. 아침 식사를 이곳에서 합니다. 여기는 수영장이 보이고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멋진 전망을 즐기면서 아침 식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나마카 릴스 까말라의 조식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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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진 수영장과 바다가 있기 때문에 환상적인 식사가 가능합니다. 네 여긴 나마카 리조트 까말라 인피니티 프리 입니다. 로비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지금 옆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이곳 수영장은 바다 전망의 인피니티 프리 입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매우 좋아하는 수영장 입니다. 바다가 시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리조트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수영장은 이와 같이 워터 슬라이드 자그마한 워터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수영장은 바다 전망의 인피니티 프리 에어프라인 세트 적용이란에 의해 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프라인 세트 시원장은 바다의 이쿠지에 열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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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클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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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클럽입니다.